그래도 카드의 차이는 좀 무시할 수가 없어 요즘 전설들은 이제 무가금 덱으로 전설 못가죠 저거 그냥 죽고 죽고 해서 빨리 죽일까요 여러분들 살려두면 왠지 험한 꼴을 꺾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방장님은 70 지르고 18급이에요? 그런데 저같은 사람이 있어야 당신같은 사람도 있죠 내가 밑에서 깔아줘야 여러분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희생을 하는거죠 참고 희생양 저는 또 이제 방송 때문에 좀 지른 것도 있어요 사실 저 혼자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질렀죠 사실 70만원이나 저 원래 현질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방송 때문에 좀 많이 지른 건데 지르면 지를수록 약해지는 느낌이야 이상해 점점 강해지는게 아니고 루엥만 바라게 되는 거 같애 지르면 지를수록 약해지는 느낌? 지를수록 약해지는 느낌으로 100%를 끌어들고 혁혁혁혁혁혁혁혁혁혁혁혁혁혁혁이 아 나 원래 맨날 4마리만 나오는데 아 갈성왕 괜찮아요 이거 잡으면 피 5주니까 불리자드한테 고소해야 된다고 억결댁이 바로 억결댁이 바로 그래서 억결댁입니다. 억울하면 결제해라 덱이 아니고 억울하다 결제했는데 그 덱이야 제가 누나이 말씀드리잖아요 억울하다 결제했는데 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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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딜로 죽여가지고 피나 회복합시다 형님 전 110만원 지르고 전설답니다 형님도 40만원만 더 지르시면 가능합니다 진짜야? 110만원 지르고 전설 달아주지? 나 거의 다했는데 나 거의 다했는데 어? 아싸벼? 내 영웅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토스트 카르 창기사 쟤 만피인데 왜 저걸 냈지? 드로우 한번 해볼게요 에이 아린 하나까지 신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? 토스트 카르 창기사 흠흠흠 여러개 죽입시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 슬라임까지 못죽이니까 그래도 이걸 한 대 때려놔 왜냐면 여 녀석이 때리면 피가 1에 남을거야 그 다음에 공포마가 공격할 거니깐요 꾸준하게 너의 목숨을 노려주겠다 공포마가 뭐고먹어 흐흐흫 웃음고 조금만 있으면 켈투자도 나오는데 임무를 때려주십쇼 아 안나오네 드로우 한번 해볼게요 장위사 나이스 우리 안에 망자를 끌어내라 영착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이거 잡고 이걸 잡아주세요 어차피 이거 보승코가 할거거든 희생의 서약으로 이제 장위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긴 한데 필드를 이제 좀 없애야될 때가 왔네 됐어 됐어 이거 정리하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필드 2개 먹을 수 있고 남작 리분되어 내는 걸 좀 조심하고 다음은 켈투를 한번 내볼까 켈투를 내면 공포마가 2개씩 오니까 장위사가 괴물같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벌먹기에서 하수인이 나오니까 다음에 켈투자들 내자 거미를 죽인 다음에 신성아 감사해요 아니 별로 안감사인데 장위사가 장위사가 잠깐만 이거 죽이지마바 켈투로 잠깐만 아하 나의 여 나의 계획이 다 틀어져버렸네 나의 계획이 다 틀어져버렸네 어 껑껑 껑껑 좋아 어 껑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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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명치 때릴거야 걱정하지마지 이제 때릴거야 이제 아 아까 신성아 두장 다 썼잖아 아 그거 무기로 때리시겠다 일단 신성아 한장 뺏고 보통 아니 저기 평등 하나 뺏고 보통 평등 한장씩 넣거든요 이거 도발 필요할까 아 몸이 아프니까 도발로 좀 세워넣고 도발 세울거면 드로우 먼저 보고 하나 둘 셋 여섯 때려주시고 이건 어차피 정리될거야 최대한 딜을 해주고 정리를 헤매주죠 역시 좀 강해 공포마 대기 이 형 왜이렇게 잘해요 근데 아 아닙니다 아 이정도야 기본이죠 식8급이야 못하는게 이상하지 피엣 아 병참 위험하다 조금 위험해졌다 조금 위험해졌다 조금 위험해졌다 다행이야 황천 있으니깐 다 꼬라박아야지 장이사 행동을 응 자리가 없으니까 거미를 만들지 못하게 자리를 합시다 그래야 다음꺼 나가니까 한마리만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죽일거니까 그 다음에 아 박사분 나가야되는데 자리가 없네 너 죽을사람 없네 너 죽어라 그냥 너 죽을래? 너 죽어 그냥 자리없어 박사분 나가야되 됐다 장이사는 공포마가 죽을때마다 괴물이 되구요 공포 붐붐 붐붐붐 여기 장이사였으면 좋았을텐데 공포붐붐붐붐 드루 안해도 될거같애 아 신축 버티네 성기자에서 그거? 감사합니다 자리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인풋폭발 드루 한번 할까요? 선발하죠 압도? 어 나이스 자 이걸 걸고 죽이고 다시 오고 압도를 걸고 Dawn 잠szco 압도 걸고 두 데미지 크ấy 장이사 크으으 다 이거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